그렇구나. 조희씨였나? 잘자고 내꿈꺼. 우리 눈방할 때 해줬던 분이 조희씨였죠? 네. 맞아요. 다들, 다들 했는데. 조희씨. 조희씨, 잘자고 내꿈꺼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있잖아. 오늘 잘자고 내꿈꺼. 잘한다. 잘한다, 진짜. 이거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쉽지 않은데. 이준호님이 레드벨벳 멤버들 사이에서 밀고 있는 유행어 있으면 한 번 해주세요. 메롱. 아, 맞아. 조희씨. 메롱. 자, 미는 유행어. 슬기씨, 미는 유행어. 저요? 저도 메롱이요. 메롱. 뭐야? 메롱. 왜 저래? 같이. 같이. 하나, 둘, 셋. 메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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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노는군요. 또 있어요. 메롱. 안녕. 안녕. 강아지가. 지금 아이린씨하고 요리씨가 멘붕하가지고 괜찮으세요, 두 분? 네. 슬기씨, 윙크 연습 얼마나 하신 거예요? 유형욱님. 윙크. 아, 저 근데 윙크 안 돼요. 윙크 잘 돼요, 이제. 아니, 이게 윙크가 순식간에 음악방송에서 살짝 하면 되는데. 그렇죠. 짧게. 음악방송에서만 되는 걸로. 감기진 않아요. 아, 잘 감기진 않아요? 안 감겨요. 잘 타던데? 이렇게. 아니요. 아니에요. 그것보다 되게 잘해요. 이걸 순식간에 하면서 이렇게. 어, 짧게. 보여? 봤어? 봤어요. 반대쪽 해보면요? 반대쪽은 안 돼요. 어, 반대 안 돼요. 눈이 깎게 되면. 왼쪽 눈만 됩니다. 여기서 윙크 누가 제일 잘해요? 어우, 예리 잘한다. 양쪽 다 돼. 예리씨 봤죠? 여러분. 어우, 너무 잘한다. 눈이 크니까. 너무 잘 보여. 어, 네. 저 안보여요. 아니, 무쌍이라 안보여요. 잘 안보여요. 눈이 너무 작아서요. 아니, 눈이 아니야. 저는, 저는 보이거든요. 네. 근데. 저 분명 한쪽을 감았어요. 전 보여요. 아주 잘 보이는데. 무쌍이다 보니까. 네. 우리 아이린씨 윙크 부탁드립니다. 저도 윙크가 잘 안 있는데. 카메라 보시고. 아, 진짜요? 부들부들. 부들부들 떨려요. 부들부들. 조선ucks. 떨렸니? 떨렸니? 음. ISIS.